중무장한 여성 가수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8월 둘째 주 엠카운트한 컴팬 분석 첫 번째 음원 판매 순위 여가수가 독식한 음원 차트 신곡 공습에도 선백을 보인 에일리가 3위 각종 음원 차트 올퀴드 전입 대중까지 사로잡은 유니크한 매력 FX가 1위 두 번째 음법 판매 순위 음반계 전통 강자 비스트와 김현중을 제쳤다 음원 차트에 이어 음반 차트까지 점령한 소녀들의 전입 FX가 1위 세 번째 1539 연령별 선호도 순위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된 컨셉트로 화제의 중심인 크레용카비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드디어 선호도 1위 입성 전 연령에게 고려닌 지도로 보인 에일리가 1위 5개 선정 부분을 합산한 8월 둘째 주 엠카운트한 톱10 순위는 10위 걸스대 9위 유성흥 8위 김현중 7위 인플립 6위 크레용파 5위 브라우나잇걸스 4위 AP 3위 비스트 2주 이번 주 5위를 차지한 브라우나잇걸스